함께 하시는 주님을 느끼세요. 여기는 사주풀입니다.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보금서를 통해 곁에 계신 예수님을 느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도 마테오 보금서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구절 신부님 소개 좀 해주세요. 구장 35에서 38절 예수께서는 모든 골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한나라의 보금을 선포하시며 병자와 허약한 이들을 모두 고쳐주셨다. 그분은 군중을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셨다. 그들이 목 잡는 양들처럼 시달리며 기가 꺾여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 그러니 수확할 밭의 주인님께 일꾼들을 보내주십사고 청하여라라고 되어있습니다. 네.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 이 말씀에 나오는 목자 없는 양이라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목자 없는 양들? 일단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조건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하느님 하느님 친구 친구 멘토 멘토 스승 스승 이 세 가지 조건을 갖춘 사람이 인생을 가장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하느님을 믿고 있고 친구들도 많은데 멘토가 없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아 기도를 할 수 있어요. 하느님께. 그런데 하느님이 나한테 답을 주시진 않아. 네. 친구들하고 속 터놓고 대화를 할 수 있지만 내 인생의 앞날에 대해서 묻지는 못해. 맞아요. 가이드가 필요해요. 맞아요. 그게 멘토예요. 인생의 스승 그렇죠. 내가 내 인생 문제를 앞날에 대해서 고민을 털어놓고 답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그걸 멘토라 그래요. 이런 멘토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멘토 역할을 하는 게 대부분 종교인들이 하죠. 학교 선생님이 하기도 하는데 더 나이 먹으면 종교를 갖고 종교인들이 멘토 역할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사실 바리사이들의 멘토들이었거든요. 멘토들이 드글드글 했는데 왜 예수님이 일꾼들이 이렇게 많은데 목자 없는 양이라고 했을까. 왜 그래? 왜 그런 거예요? 목자가 목자가 아닐 때. 애를 낳았다 그래서 부모인가요 다? 아니거든요. 어떤 부모는 아기를 낳고 쓰레기통에 갖다 버려. 어떤 부모는 애를 낳고 보육관 앞에다 갖다 버려. 어떤 부모는 그냥 이혼을 하고 애들을 팽개쳐버리고 사라져버려. 할머니들이 키워. 이런 경우에 걔네들은 고아가 되어버리죠. 그런데 이것이 종교에도 비슷해서 분명히 바리사이들이 그 당시의 종교적 지도자였는데 그 당시 사람들한테 목자 역할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목자 없는 양이다라고 얘기를 하셨던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칭하신 일꾼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일꾼이 바로 사목자 역할을 하시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된 사목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사목자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신 것이고 이거는 제자들한테 얘기하신 거죠. 제자들한테 수학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 그거는 너희들도 아직 자격미달이야 이런 얘기를 하신 거죠. 일반 신자들한테 하신 게 아니라 제자들한테 하신 거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수학할 건 많은데 그러니까 돌봐줘야 될 양들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 그러니 수학할 밭의 주인에게 일꾼들을 보내줍사고 청하해라. 너희들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게 복선이 많이 깔려있는 그런 얘기를 하신 거죠. 그런 것 같네요. 그러니까 제자들한테 너희가 진짜 목자가 돼 그런데 너희들만 가지고는 안 돼 얘기하신 거예요. 너희들만 가지고 안 되면 누가 또 필요한 거야? 더 많은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더 많은 목자가 필요하고 너희들도 참 목자가 돼야 돼. 참 일꾼이 돼야 되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셨다라고 생각되는 거죠. 두 번째 구절 살펴보겠습니다. 마테오 복음서 10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네. 열두 사도를 뽑으시다라는 내용이요.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가까이 부르시고 그들에게 더러운 영대를 대한 권한을 주시어 그것들을 쫓아내고 병자와 허약한 이들을 모두 고쳐주게 하셨다. 열두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다.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동생 안드레아와 제비드아들 야곱 그의 동생 요한, 필리포, 바루톨로며, 토마스와 세리마테오, 알페아들 야곱 다테오 예를 당한 시몬 그리고 예수님을 팔아넘긴 유다 이스가리오시다라는 대목이 있는데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뽑으셨는가 하면 시비가 완전수예요. 이스라엘이 세 마리에 열두 집화가 다 모여서 자기네들이 하느님께 특별히 사랑받는 민족이 될 거다. 모든 민족을 다스리는 그런 민족이 될 거다라는 자기들만의 망상적인 희망론, 종말론을 갖고 있어요. 그게 시비집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열두 명을 뽑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 영상심리학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열두 명을 뽑은 거는 인간이 가지고는 열두 가지 컴플렉스를 수용하시려고 열두 제자를 뽑으셨다. 컴플렉스에 열두 가지나 있어요? 엄청 많죠. 베드로 제자들을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완전한 성인 그런 분들이 아니에요. 너무 하자가 많았던 분들이 많아요. 베드로는 닭이 세 번 울기 전에 예수님을 부정했어. 제배드라급 야곱? 야곱 형제는 예수님이 양쪽에 앉게 해달라고 엄마가 또 로비를 벌렸던가. 마테오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평판이 좋지 않은 세리 출신이야. 그러니까 열등감에 컴플렉스에 이 중에서 그럴듯한 학자는 한 사람도 없어.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되게 학자들을 뽑을 거 아니에요. 주인들을 보면 거기다 해외파들이야. 유학파들. 그런데 예수님이 뽑은 첫 번째 제자들은 어부들이야. 갈릴레아 호소에서 물고기 잡던 사람들이. 생활은 그렇게 가난하지는 않았다고 하지만 바리사들처럼 율법을 전공한 학자들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런데도 그 사람들을 뽑았고 그것도 성격들도 제가 낀 사람을 뽑은 거예요. 열두 가지 컴플렉스. 이 의미가 뭐냐면 인간 공동체는 불완전한 사람들을 위한 불완전한 결합체가 인간 공동체다라는 걸 암시를 해 주신 거라는 거죠. 우리는 가장 이상적인 공동체가 서로 마음에 딱 맞는 사람들끼리 완전한 인격체를 가진 사람들끼리 모임이다라고 생각해요. 그런 모임이 어디 있어요? 바리사이. 바리사이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자기들은 율법을 완전히 지키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특별한 사람들이다. 바리사이. 선택된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이게 가장 이상적인 공동체의 위안을 갖췄는데 그런데 이런 공동체가 생기면 뭐가 문제가 생기냐? 인종차별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장 뛰어나니까. 그렇죠. 그게 소위 카르텔이에요. 카르텔. 카르텔. 자기들만의. 자기들 선민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자기들 그룹에 안 들어온 사람들은 무시하고 차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카르텔을 깨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셨던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카르텔과 대비되는 공동체를 만들었는데 그게 열두 제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배우지도 못하고 성격들도 각자 개성이 강해서 맨날 치고받고 싸우던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셨어요. 딸아이가 걱정입니다. 저희 아이는 고등학교에 입학하면서 학교 생활을 어려워했습니다. 거기에 코로나와 여러 주변 상황이 겹쳐 어렵게 학교를 졸업했고 수능도 제대로 못 봐서 재수를 결심했지만 지금은 술과 외박까지 하며 온갖 걱정되는 모습만 보이고 있습니다. 제 아이는 성실함과 도덕적인 미성숙이 더 큰 문제인 것 같아 고민입니다라고 하셨어요. 사연자의 고민을 좀 더 덧붙이자면 딸이 술, 담배, 외박을 수시로 하고 타일이면 참견하지 말라고 이렇게 딱 자른대요. 부모로서 뭘 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데 지금은 기도밖에 할 수 없어서 굉장히 답답하다고 이렇게 사연을 보내셨어요. 자민이 고민하시는 건 당연하죠. 아직 새파랗게 어린 딸이 술 먹고 다니고 외박을 하면 걱정되죠. 얘가 술 먹고서 외박하면서 무슨 짓을 했을까 걱정하는 게 부모로서 당연한 걱정인 건 맞아요. 그런데 저는 상담하는 사람 입장에서 자매님이 못 보는 걸 좀 알려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로 자매님이 잘못하는 게 하나 있어요. 뭐예요? 아이에 대해서 단죄를 하고 있어요. 얘는 성실하지 못하고 도덕적으로 미성숙한 아이입니다라고 이미 내 마음속으로 판단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성실함과 도덕적인 성숙함의 기준이 어딜까요? 뭘까요? 이게 객관적인 게 아니고 자매님이 생각하는 성실함과 도덕적인 성숙함의 기준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기준에 얘가 못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불성실하고 도덕적으로 미성숙한 애라고 단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딸의 입장에서 엄마가 자기를 그룹으로 보게 되면 편할까요? 안 편하죠. 그러니까. 느껴질 거예요 아마. 처음부터 그러니까 딸이 내 인생에 참견하지 마라고 얘기한 거는 엄마가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편체가 난 거죠. 아니 근데 지금 재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재수하고 공부만 해도 지금 모자를 판국에 술, 담배, 외박까지 한다고 하면 성실한 건 아니죠. 답답하죠. 부모로서 이거 속 터지는 거야. 이거 지금 이거 뭐 같이 죽... 그럴 수준이에요. 지금 이거 재수... 재수한 데 1년이 얼마 되는지 아세요? 그러면... 돈 진짜 많이 들어요. 딸을 너 불성실하고 공부도 안 하고 술하고 외박하고 도덕적으로 미성숙해라 그러면 딸이 회계를 해서 공부하나요? 안 하죠.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게 하는 방법을 쓰는 게 아니라 하지 못하게 하는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진짜 속 터지네. 그러니까 심정은 이해를 하는데 자매님이 딸을 바라보는 눈이 딸한테 공부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해주는 그런 눈으로 보고 있지 않고 오히려 딸이 엄마로부터 도망가게 만드는, 술을 더 먹게 만드는 그런 시선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문제라는 거죠. 자매님이 딸을 바라보는 시선이 너 재수해서 힘들지 않아? 이렇게 좀 동정하는 눈이 아니고 간절히 하니까 만약에 저도 누가 저를 보고 신분이 왜 사는 게 그 모양이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 저 그 사람 안 만나요. 싫죠. 부모 자식과는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많은 부모님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우리 애들 다 안다고. 다 몰라요. 몰라요. 몰라. 모르는데 단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딸의 입장에서는 화가 나는 거죠. 그게 첫 번째 문제이고. 아니 그럼 재수하지 말아야지. 하고 싶어서 했겠어요. 수능을 제대로 봤어야지 그러면. 똑같네. 아 속 터져. 아 속 터져. 두 번째. 네. 두 번째 문제는 일단 학교에 다닐 때는 어떤 속박대 생활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단체로 공부를 하니까 단체로 이렇게 밀려가는 분위기가 있는데 풀렸어. 재수를 하면 어떤 조직도 없고 나를 견제해 주는 어떤 거 하나도 없어. 내가 다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맞네. 맞네. 그런 상황에 놓이면 애들이 갈팡질팡. 저도 재수를 했거든요. 재수하면서 술, 담배를 했어요. 술, 담배 하면서 걱정이 되니까 공부는 또 해. 그런데 공부 안 하는데 친구들하고 공부하는 것만큼 그렇게 능력이 안 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능력이 안 오르니까 걱정이 되니까 또 담배를 또 펴. 담배 피우다가 저녁이 되면 또 담배 피우는 거 가지고 속이 아려. 그러니까 또 술을 먹어. 이게 거의 악순환이더라고. 그러니까 공부는 같이 해야지. 혼자 하는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그때 하게 됐고. 그래서 재수 학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학원에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쨌건 지금 술과 외박까지 한다는 걸 보니까 그러면 집안에서 딱 세팅된 구조 하에서 같이 살아내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처음으로 이제 반항이라는 걸 하는 애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저는 그냥 상당가 입장에서 아이가 이런 일탈을 하는 것이 그 아이의 전체적인 인생을 볼 때는 필요한 과정이라고도 생각이 돼요. 지금은. 그렇죠. 엄마 말 잘 듣고 오로지 순정하면서 그냥 계속해서 성적이 좋고 사회생활도 잘하고 이런 친구들이 나중에 사고를 치더라고. 진짜 자아 탄력생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것도 겪고 저런 것도 겪고 그런 애들은 자아가 강해요. 건강해요. 그런데 그냥 순탄하게 자란 애들은 자아가 약해요. 맞아요. 작은 거에도 금방 무너져요. 해군사관학교 생도들이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첫짜들은 작은 파도에도 막 화장실에서 토한대요. 그런데 좀 지나면 파도가 치는 데도 다 먹는데. 욱 그러면서 밥 먹는데. 그거예요. 그래서 공부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자아를 튼튼하게 만드는 거고 그 자아를 튼튼하게 만드는 거는 역경이에요. 그 역경이 닥쳤을 때는 누구나 다 술, 담배 다 해요. 스트레스가 심하니까. 그러나 밖으로 보이는 거하고 내적으로 성숙해져가는 거는 다를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공부해. 그리고 딸이 공부하게 만들려면. 그래도 공부에 속 터져. 엄마가 공부를 해야 돼요. 신부님 말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높이껄 행사의 권리가 있고. 여기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게시판에 사연 많이 올려주시면요. 엄마에게 갑자기 노력하게 이기고. 함께 고민하고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우리는 우리 힘들 월요일 medications. 그들의